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전에 내가 겪은 어려운 경험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 삶을 짓누르는 어려운 환경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아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준다기보다도 어려운 힘든 마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부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에는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신자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서신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정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면 보통은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의문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고부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힘든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의 가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는 그 고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고난 앞에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 죄로 맺는 열매로 온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성도들 여러분 솔직히 말이 쉽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간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하고 고난하고 고난을 즐기고 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받으신 고난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받으신 고난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거부하고 어떻게 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도 그들의 신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를 가게 됩니다 저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들어가려면 군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훈련을 받기 전에 교관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에호바의 증인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그렇게 나가서 그들은 재판을 받고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합니다 에호바의 증인은 죽을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총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면 군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죠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은 범죄자가 됩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많은 피해를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좋지 않은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오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는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는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전개하는 모습으로 변화 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에서 죄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고난의 길이고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고난을 거부하고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죄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결국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음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같은 고난이 그리스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예수쟁이라고 해서 붙잡혀왔습니다 그 간수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측은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 안 믿는다고만 말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아무리 다그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는 언제든지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남자 동생이 보는 앞에서 여자아이를 마구 때립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남자의 눈을 앞에서 여자아이를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기 위해 그 입을 찢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입을 찢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동생이 그 간수를 향해 외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간수는 그 간수에 이런ように叫んで 말합니다 우리 누나를 때리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꼭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그 두 아이를 총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두 남매는 그 뒤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디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rator Relaxation 인에머리stellung 지난 날 라고 particip include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앞으로 향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므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 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